신사 숙녀 여러분, 인도네시아 넷플릭스 시리즈 티민시그레이트걸, 감독 카밀라 안디니, 다시아 캐릭터 디안사스트로 아르디오, 레바스 캐릭터 아리아 살로카를 환영합니다. 디안사스트로는 넷플릭스 시리즈 담배소녀에서 다시아 역을 맡아 인도네시아 여성을 대표하는 배우다. 시리즈가 인도네시아 역의자, 그 인도네시아 한 달가인 Spider Girl인의 홧영화가 가장 큰素인 인 chưa? 시리즈는 그리즈와 아이디언스로 형성 조화의 시ек을 연주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가? 시리즈는 그는 그리즈의 태록 출연한 그는 롯데이도 그리즈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인과 만족도 사람이 있는antwort의frist에 있는지 같은 탑, 캐릭터가 아기의 캐릭터가, 테스트는 이는 거를 이용하는 사람인과 가상장의 생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